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색소폰학교에서 만든 색소폰 튜터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비브라토 정말 잘하고 싶은데 비브라토라는 것은 적용이 굉장히 어려워서 비브라토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만들게 된 연습 교재입니다. 그래서 비브라토 연습을 할 수 있는 색소폰 튜터 49권 이거 지금 반대로 영상이 나와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49권의 비브라토 기본 훈련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49권이랑 50권 이렇게 두 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비브라토가 이렇게 악보에 물길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비브라토를 넣어서 연주를 해주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비브라토가 들어가져 있는 데와 비브라토가 들어가져 있지 않는 데를 구분해서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누가 좀 연주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에 모범 연주를 다 QR코드로 넣어놨습니다. 반죽이처럼 그래서 이거를 듣고서 어떻게 비브라토를 어디에다가 넣어야 되는지 듣고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부터 30번까지 체계적으로 연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책 49권이랑 50권 현재는 49권 이 영상을 지금 한 기점으로는 49권, 50권이 있는데 여기 비브라토에 대한 챕터는 현재 49권, 50권, 51권, 2권, 3권까지 해가지고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현재는 2권이 나와 있고요. 49권이랑 50권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비브라토 연습을 할 때 조금 마땅한 연습책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섹스폰 튜터 49권 그리고 50권 이걸 하시면 되고요. 먼저 처음에 비브라토 처음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는 49권을 하시고 내가 비브라토를 조금 할 줄 아는데 조금 노래에다가 적용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적용하는 훈련을 좀 하는 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50권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50권이라는 게 50개를 산다는 게 아니고요. 50번, 이게 49번째 책이고 50번째 책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교재는 14,000원이고요. 그리고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 택배로 배송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받아보셔서 연습을 하시면 지금 저희 회원님들도 이거를 보고서 연습을 하시는데 비브라토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연주곡에다가 비브라토가 들어가고 연주를 하는 게 실력이 엄청 빨리 늘고 있기 때문에 비브라토 연습하기 위한 최적의 교재가 나타났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으로 연락 주셔서 저한테 문자나 또는 전화로 주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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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